정부가 올해부터 가족센터에 상담서비스를 신규 도입하고 다문화가족의 자녀 학습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제20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열고 학년기 다문화가족 자녀 포용지원 방안과 관련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먼저 올해부터 78곳의 가족센터에 상담서비스를 신규 도입합니다. 청소년 상담사를 통해 1대1 전문 심리상담을 시작하는 동시에 상담통역지원사가 모국어 상담도 지원하게 됩니다. 이번 시범사업 성과를 토대로 오는 2025년까지 전국가족센터로 상담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 사업을 통해 효과적인 이중언어 소통방법을 교육하고 이중언어 인재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해 나갑니다. 아울러 올해부터 90곳의 가족센터에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초등학교 입학 전후 기초학습을 지원하는 다배움 사업을 시작합니다. 이 밖에도 학교 내 한국어 학급 설치 확대와 찾아가는 한국어 교육과 원격 학습을 위한 학습 자료 제작에도 나섭니다. 또한 다문화 학부모를 대상으로 부모 교육과 다문화 부모 학교를 운영합니다. 코로나19 관련 주요 방역 지침을 12개의 언어로 제작해 최신 방역 정보를 안내하는 한편, 다문화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 연계 체계를 마련하고, 이 밖의 결혼중개업법 내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 개정과 관련 불법 광고 근절 노력, 맞춤형 농업 교육과 다문화 이해 교육을 통해 다문화 가족의 장기 정착을 지원해 나갈 방침입니다. 복지TV 뉴스 이가연입니다. 복지TV 뉴스